지문미 부장님입니다. 집단지성의 판단을 원하십니다. 자꾸 영어를 잘못 쓰는 직장 상사 때문에 괴롭다는 사연입니다. 사연자의 상사는 학력도 좋고 유식함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고 해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러 다닌다고 자랑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부장이 영어를 자꾸 틀리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를 스트레이트 받는다라고 하거나 정신을 뜻하는 멘탈을 대여를 뜻하는 렌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멘탈을 렌탈로? 그런데 이게 실수가 아니라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여서 사연자가 다 민망했지만 지적은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거래처가 회사로 방문을 한 거예요. 부장이 멋지게 사업을 설명하다가 저희 직원들은 렌탈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두가 당황했지만 부장은 영문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사연자가 조용히 가서 이게 사실 멘탈이다라고 정정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부장이 나는 그런 어려운 말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는 더 듣기 싫다는 듯이 자리를 떠났대요. 사연자는 물론 잘 모를 수 있지만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면서 틀린 영어를 남발하는 게 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진짜 제가 이 사연을 카톡으로 받아보고 정말 웃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 좀 있으실 거예요. 공감 가실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드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 잠시만요. 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오늘은 자아 대결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모른 척하자는 자아입니다. 야 다혜야 그냥 좀 냅둬. 망신을 당해도 박상희 부장 언니가 당하는 거지. 그걸 네가 왜 신경 써. 지지배 오지랖은 정말. 야 너 바른 말 했다가 괜히 미운 털 박힌다. 그리고 얘 박 부장 그 언니 망신 당해도 싸. 친정이 미국에 있다면서. 근데 어떻게 렌탈이랑 멘탈도 구분을 못해. 그 언니 어차피 렌탈 세니까 냅둬 얘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제가 기대했던 거랑 좀 다른데요. 다음은 계속 지적을. 계속까지는 아니지만 한 번쯤은 지적해주자는 자아입니다. 야 백다혜 너 진짜 너무한다. 이번에 거래처 그 김은배 부장 표정 못 봤어? 상희 언니가 우리 직원들은 렌탈이 참 좋아요. 할 때 김 부장 뒤돌아서 빵 터졌어 얘. 이거 상희 부장 언니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체면이 걸린 문제라고. 너 같으면 스트레이트 받아 하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 있는 회사랑 거래하고 싶겠니? 예 눈 딱 감고 시어머니 노릇 좀 해라. 액스입니다. 자 은배 팀장. 그렇습니다. 영어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 렌탈 뭐 그런데 제 친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되는 말을. 야 개인 프라이드를 존중해라 이런 말을 해요. 프라이드라고 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저도 영어를 좀 쓰셨습니까? 맞아요. 제가 이제 외사과 출신이니까. 그런데 내가 영어를 쓰면 내 조카가 있어요. 캐롤 미국에거든요. 삼촌 영어가 사투리야. 사투리라는 거예요. 남부지방. 그렇죠. 제가 무슨 말이냐면 워터를. 아니 워로. 미안합니다. 워로를 워터라고 부르고. 겸 퀴러를 컴퓨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부르는 대로 부르게 놔두세요. 상관하면 서로 사이가 벌어져. 놔두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발음이 이상한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거는 전혀 엉뚱한 말을 하는 게 문제니까. 어쨌든 발음 이상해도 잘못 써도 상사가 그러면 지적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냥 하는 대로 살아라고 놔두세요. 자 교수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여러 상사를 다뤘지만 냄새가 나는 상사 소리를 내는 상사 여러 상사들을 다뤘는데 그거는 이제 괴로움을 주고 다수를 괴롭히니까 저희가 상사한테 얘기합시다. 이게 이제 다수의 의견이었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볼 수는 없고 자존심을 너무 간두는 문제라서 이거는 윗분들이 지적을 해서 영어 좀 제대로 써 이렇게 위에서 얘기하면 고칠 수 있는데 아랫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자존심 싸움이 될 수도 있어서 그냥 넘어가시죠. 아유 근데 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박 변호사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개그하는 것 같거든요. 네? 멘탈, 렌탈을 모르는 기도 어려워요. 아 진짜 그렇지.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이트를 구별하기 어려워, 모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 얘기한다고 해도 안 될 것 같고요. 아 근데 은배 팀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프라이버시는 그래도 조금 약간은 좀 저는 일부 이해가 되는데 스트레이트 받는다 하는 이상한 소리를. 그러니까 저는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도 설마 싶어서 몇 번을 여쭤봤어. 아 그러면 그냥 계속 하는 거니까 그건 소용없는 거죠. 상당히 무식한 사람이거나 상당히 개그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그게 강한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이 사람한테 그 얘기하는 게 큰 의미가. 멘탈, 렌탈을 구별 못하는 사람한테 멘탈, 렌탈 구별하라고 하고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이트를 구별 못하는 사람한테 지적하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군요. 100대에 남아서. 이미 말씀을 한 번 드렸잖아요. 저라면 두 가지를 할 것 같아요. 일단 자연스럽게 수습하는 거. 예를 들어서 부장님 렌탈이 아니라 사실 멘탈이래요. 렌탈 저도 헷갈렸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좀 알려드린다거나. 첫 번째는 같이 영어 스터디를 만들어서 부장님이 똑똑하시니까 저희랑 같이 영어 해주시면서 저희 가르쳐주세요 하면서 같이 부서에서 영어 스터디를 좀 만들 것 같습니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안 해 좀. 평소에 나한테 좀 그렇게 좀 하지.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완소님은요. 굳이 지적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의 별님도 지적하지 마세요. 사연자님 찍힙니다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이지현님은 말씀드려야 됩니다. 인지기능에 문제 생긴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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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